이 선수는 굉장히 키가 창피인 거예요. 김인규 선수 뭘 들고 들어갔죠? 선크림 뿌리네요. 선크림이 한 점 에프킬러죠! 아닙니다. 선크림이 같이 가요. 이 선수 얼굴에 에프킬러를 뿌리면 정말 모기들이 안 올 것 같긴 합니다. 뭐가 준비했어요! 뭐가 준비했어요! 준비했죠! 뭐가 준비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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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 부담됐어! 굉장히 꾸미모해! 네! 어디 카메라죠? 이 선수 뭐가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어! 준비했어요! 이 선수 뭐가 준비했어요! 무조건 준비했어요! 안 했죠! 아! 여기 폭신장 안 했네요! 아! 이 선수 힘낙이 안 했네요! 폭신장 안 했네요! 여기 축구장이죠! 아! 이 선수 부담됐죠! 아! 만세죠! 만세! 부담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이 선수! 아! 이 선수 같으면 최고의 콘텐츠를 할 수 있죠! 잘만! 무지! 카시아스가 아닌 훈시아스! 이렇게 선수들이 모두 다 입장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싹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세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것은 바로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네! 저희의 영화 시간을 보내기 시작! 네! 부산으로 왔죠! 뱃살 아니죠! 허벅지살 아니죠! 다리살 아니죠! 부산! 맞습니다! 아! 이렇게 부산으로 왔는데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명이 왔어요! 와! 여덟 명! 딱! 4대 4! 펜션이! 자! 희철이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이제 저희가 준비하게 했습니다! 더더우를 줘야지! 저희가 두 장을 뽑아야 돼요! 저희가 지금 8명이 있는데 두 장을 뽑아야 되는데 네! 저기 이제 뽑기를 보시면 안에 팀원도 있고 두 장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우지부터 과연! 저는! 팀원! 아! 왕입니다! 자! 쓴 다음에! 아! 사실 썩히지가 썩히지! 썩히지! 하나도 안 웃기는데요? 네! 그대로! 이제 대가지에서 뽑을게요! 네!x3 저는 이거 두 장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예! 은정환이잖아요! 은정환! 은정환! 저는! 저는 잘 뽑아요! 아! 진짜 은정환이다! 은정환! 맞아요! 진짜 은정환! 나머지 주장 하나 남은 거죠? 맞아요! 저는! 나는 왜 안 뽑을 거야? 너는 이제 내가 포기해줄게! 아! 예!x3 순서대로! 아! 둘 양 뽑은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요! 아! 둘 양! 아! 둘 양! 이렇게 저희가 뽑지도 못하게 되어서 끝났습니다! 뽑기에 권한이 없었습니다! 빠른 게임 진행해 주십니다! 아! 네!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는! 에이스 있잖아! 가잖아! 에이스 있잖아! 진짜 저 형 은근히 나 안 좋아한다! 그럼 너는! 승관이 뽑아! 아! 승관이! 내가 다음에 뽑으려고 했는데! 나 동혁이 뽑았을 거잖아! 아니야! 왜냐면 얘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공을 잘 뺐어! 난 승관이 남은 거 같은데 아니면 돼! 아! 이봐! 우지! 아! 나 다음에 동혁이 뽑으려고 했는데! 우지가 또 꼼집볼을 잘 뽑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왜 끝났어? 저기요! 저기요! 아니라고요! 내 구기중공에서 최하위 퍼포먼스 팀! 저는! 이미 선택해놨어요! 디노요! 저는 디노요! 저 곳이요! 오케이! 너 가위바위보 왜 해! 디노가! 진짜 열심히 열정이 났어가지고! 디노 열심히 뛰긴 해! 네! 정말 일단 두 팀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요! 나머지 3대3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3판 2선! 3판 2승으로 일단 경기를 할 거고요! 그게 있습니다! 4기가 정해졌죠? 아 그렇죠! 저희가 오늘 경기로 진 팀이 바로 오늘 밥을 사는 걸로! 아! 그럼 어떻게 13명 다 모아서 사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이거 먹을 거면 다 같이 먹어야 되겠군요! 공간 쪽도 나눠먹자! 진 팀이 벌칙으로 이긴 팀 멤버 전체! 네! 자 일단 밥 메뉴는 아직 정하지 않겠고요! 일단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들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핫! 하하하하하하 아 재밌잖아요! 그럼 다 같이 핫 해볼까요? 네! 아! 지금 우리가 나머지 멤버들은 과연 뭘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하나 둘 셋! 핫! 핫! 에이플 property 그 정도 할까요? 그냥 하나 더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예예 감사합니다 아 휴가 진짜 제대로 즐기는데? 응 진짜 즐겼다 일단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쌤 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끝나자마자 이렇게 휴가를 즐기러 왔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풋살을 즐기러 갔고요 활동적인 것보다 좀 더 이제 게임이나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 멤버들 5명을 데리고 오락실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들까지 다 해주시고 시계까지 주셔서 시계까지 찾고요 일단 오락실에서는 재밌게 즐기다가 저희끼리 레귀도 해볼 거고요 되게 많은 걸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좋아 뭐가 많아 노래방도 있고 와 노래방도 있어 게임 내 곁에 있어줘 이 정도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 맞아 이거 안 주고 가면 아트도 있어 아트도 있어 아트에 제일 카드 싶은 거 있어? 나는 옛날에 잘하지는 못했는데 철컨을 해보긴 해봤거든 대전 게임 솔직히 오락실에 꽂은 대전 게임이지 이제 1대1로 이렇게 격투하는 그런 게임들이 오락실이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한테는 오락실의 메인은 그거야 에어 학기 아우! 어떤 거 어떨까? 찰콤부터 할까? 찰콤부터? 대전 게임부터? 대전 게임부터 하는 거에요. 이게 똑같은 게임인데 이건 찰콤바이브고 이게 찰콤바이브고 이게 찰콤바이브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게임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사람과 반대편에서 하는 사람이 인정되래. 원우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 걸 해볼게요. 원우를 이겨라. 좋아. 그냥 한 명씩 다 여기서 좋아. 좋아. 렛츠고! 후! 아아! 아아! 잘한다 형!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 오늘 형! 오늘 형 진짜 내 거고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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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 누구야? 아 네 지금 2018 세미디풋살 대회 지금 양 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죠. 자 서로 악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스쿱스 선수 바지가 아주 오래요. 네 정말 이런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아 승관 선수 아주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 지금 에스쿱스 민규의 손을 뿌리치고 아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지금 네 추간부터 좀 분위기가 아 굉장히 파악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선수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성공 후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가위바위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주장 에스쿱스와 윤정환 씨가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다음에 에스쿱스 선수 팀에 성공이 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좀 발성이 좋아요. 네 승관 승관. 아 네 에스쿱스 바로 이어지죠. 여기서 바로 네. 아 지금 굉장히 정신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이 풋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 킥. 아 디노 선수! 디노 선수! 디노가 골을 났습니다. 디노가 골을 났어요. 역시 열정 막내. 사실 디노 선수가 선제 골을 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경기 시간이 아마 1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팬 많이 달릴 거예요. 그쵸 많이 달릴 거죠. 아 승관 선수! 아 승관! 아 승관 선수 골 넣습니다. 네 승관 선수 세리머니 보세요. 제가 방금 골은 승관 선수를 보니까 딱 보니까 오른발 잡이네요. 민규 달리고요. 민규 긴 다리를 쭉쭉 받은 거고요. 긴 다리인데 제가 하지 못하네요. 네 그렇죠. 네 다 달립니다. 사실 이게 풋사경기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막 경기를 하는 건지 이게 왜 막 짜질 건지 막장 축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지금 막 유식이 없어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아 정말? 아 네. 아 이거 축구인가요? 할 정도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 잘하러! 나 혼자 하라고 해. 야 이게 축구 경기인가 싶을 정도로. 야 이게 축구 경기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사실 축구는 잘 못했지만 쟤네보단 잘하겠어요. 네. 아 사실. 아 예상했던 플레이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네. 이번엔 제가 한번 머니 형한테 도전을 해볼게요. 랜덤을 했는데 또 랜덤 캐릭터가 나왔어요. 아 사라졌다. 내가 바라벌한테 압니다. 어 망치에야 한 거 같아. 아 사라졌다. 아 사라졌다. 아 사라졌다. 아 공격이 없어. 와 주거워. 스크립터치 사실 스크립터치 저도 몰라요 자 다음 사람 누구야? 누구야? 와 오 좋다! 알겠습니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조슈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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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지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골키퍼 출신인데 굉장히 범위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격증을 나왔다는 걸 보면 아주 굉장히 지금 팀이 공주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S그룹 선수 달려가고요 달려가고요 달려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부승관 이 순간 골! 부승관 이 순간 골을 놓으면서 오늘 거의 부승관 선수 메쉬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쉬! 70분! 아 네 이때 윤정환 선수 활약을 하죠? 아 디노! 아 디노 아주 좋아요 아 디노 끝까지 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S급스 부승관 선수 오늘 패스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S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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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급스 아저씨 김민규 아 김민규 선수 지금 거의 호날두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부승관 김민규 메쉬와 호날두 같은 플레이 네 아 정환 선수 역시 골대를 지키고 있죠 네 선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채무기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아 네 아주 좋아요 아 저 선수 아주 좋아요 자 약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따 경기 뛰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상대는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네네 그쵸 경기를 뛰어야 되면 저렇게 헬스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 네 하지만 호시 씨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아 저는 저 시장에는 체력 네 그게 저의 포인트죠 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세트 중 한 세트 끝났고요 네 들어가 들어가 자 이렇게 되면 저희 혜순이 형 두 명과 지금 경기했던 선수들과 마트 형 두 명이 나오죠 마트 형 두 명이 나오죠 그쵸 마트 형 두 명이 고오라인이 나눕니다 네 이 형들 나이 먹었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 이성민 선수 들어갑니다 네 아 이성민 선수 들어갑니다 아 이성민 선수 네 이성민 선수 이성민 선수 이성민 선수 네 아 이성민 선수 이때 권수현 선수 아 권수현 아 네 이것이 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이거 안 늦은 사람 아 그래 나는 중화교대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지금 형은 아예 없어 난 형은 없어 내가 오늘 진짜 이게 감이 너무 안 자신뻔다 나 이 감이 한 게 너무 흥믄야 형은 이게 진짜 쉬울 줄? 지금 나이 또 왜 이냐? 아니야 나는 이제 한 게 더 안 돼 뭐야 나 한번 치워야 돼? 오 이거, 이 정도는 할 말은 아 귀엽다, 귀여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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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출발자 이거 춤을 춰라. 진짜로. 2박자로 펀프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호두쯤이 나오네요. 너무 잘 나왔는데? 저는 아마 이거 한 번 어려운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 솔직히 나왔어. 아, 좋아. 나는 그 보는 게 너무 답답했어, 지금. 이거 이다죠? 엘리젯?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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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려운데? 오, 규정적이야. 너 해외에 힘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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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봐. 진짜 멋있다. 어느냐 이거 잘하는데. 아 미쳐. 나! 나 진짜! 퍼펙트! 아! 레이직 하나도 없어! 레이직 하나도 없어! 넘어버려, 이거! 오케이 준비 다 됐어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우리 안 온다고... 호시야 이겨줘! 도겸아! 할 수 있지? 자, 우리 팀은 날 쏘고 와라 팀이 최선 방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우지, 호시! 우지, 호시 유지 컴퓨터 봐 나 안 들어왔어 우지, 탈락바이 나! 세븐 넷!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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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유지 컴퓨터 봐 나 안 들어왔어 유다야! 이야 이야! 요다래! 하나, 둘, 셋! 삐! 삐! 아... 할 때 오상왕! 할 때 오상왕! 과연 에스쿱스팀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와! 디노 선수 기획이야! 와! 디노 선수 기획이야! 아C 명중열이 굉장히 좋은친구입니다 와... 저렇게 맞히기도 어려울텐데... 아... 저렇게 맞히기도 어렵던데... 시아ING 제일 힘든 운동입니다 경기체계가 됩니다 준비운동 너무 많았나봐요 경기체계가 됩니다 가죠 할리우드에션인가요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지금 VAR 한번 가보겠습니다 VAR을 펀독으로 아무래도 많이 힘들 수 있겁니다 아프기보다는 힘들겁니다 아랫뼈로 안됩니다 형 아 내가 했어? 형이 약간 국선과 국선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신호 다치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경기체계 됩니다 윤정한 권순영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권순영 선수 지금 침착함이 필요해요 감이야 감이야 아아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 지금 치명적인 실수하는 키링규 호시 스트레칭했나요? 어 윤정한 윤정한 빼내지 못하고 최승철 최승철 정한팀 위기에요 윤정한 아 이도경이죠 이성민 아아 시금세 격차를 만드는 정한팀 아 이런 아 좋아요 좋아요 잦은 실수가 나와주면 안 되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양 팀 다 체력이 굉장히 떨렀네요 어 야 이거는 어 팀에 넣었어? 집중력을 하락시키는 그런 꼴입니다 아 지금 도갈아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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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정자가 굳이 나로 해도 될거는 에이를 정작 하는 말은 에이 말고 없네요 아 지금 어떻게든 외국 축구에서 많이 봐왔던 장면처럼 이 와중에 또 진행을 해요 무슨간이 이 와중에 또 진행을 하는 저 친구는 직업병이에요 오 좋았어 뭐야. 같이! 이제 발 오른쪽! 오케 이렇게, 팔, 팔, 팔! arbe을 오케에 nossa! 노래ING 딱 있다. 같이мат 같이! 같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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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싸운다! 재밌다! 와 진짜 싸다! 웃Query 너 인사고 왼쪽에 타지 무話 동류에 붙잡아 고등학교 아이돌 이모 해석 재밌다 재밌다 오락실에 없는게 없대요 오락실에 그냥 없는게 없대요 네 오arently Blag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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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910점으로 넘겼어 준비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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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아 가자, 조슈아 가자 저기, 저기 윤정아입니다 아, 윤정아 윤정아 조심해 윤정아, 큰일 났어 하이도 60번 윤정아, 큰일 났어 난 큰일 났어 윤정아 윤정아, 윤정아 생각만 이거 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가장 윤정아 이게 어포커보트, 윤정아 어포커보트 하면 여기까지 있잖아 윤정아, 어포커보트 때릴까요? 윤정아, 큰일 났어 너 어포커보트 오, 멋있다, 멋있다 아, 윤정아, 큰일 났어 넌 끝났어, 윤정아 아, 진짜 웃겨 아, 지금 윤정아 선수 지금 체력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네, 지금 지금 걸어요, 저 선수 윤정아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저 선수 걷거든요 윤정아 뛰어야 됩니다 아, 조만간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조만간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짝 회복이 되긴 했는데 급한 마음에 지금 손을 써버렸죠? 아니요, 이도겸 정당합니다 이도겸 선수 정당합니다 왜 반칙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 드시고 접으세요 접으세요, 무슨 가시지 내 눈 보세요 그대로 일직선이에요 어이, 예 그대로 일직선이에요 자, 시작 맞췄어 아, 시작 멋졌어 이런 매너 없는 출발 가자, kunstar 훈신이 승관 훈신이 승관 승무속입니다, 부어듣어 이렇게 되면 경기 모르죠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막 돼야 됩니다 김민규 김민규 한들어갔죠 한들어갔죠? 한들어갔어요 한들어갔죠 다시 민규 부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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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MVP입니다 부승관 선수 방금 부승관 선수의 활약으로 12대 12 동점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시간 1번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갑니다 오늘 부승관 선수가 오늘은 부승관 선수가 다 해먹네요 부승관 잘하네요 아 부승관 선수 경기 끝납니다 오늘 부승관 선수 후반전 13대 12로 호시 형이 너무 잘해 호시 형이 호니에서 타 호니에서 다 호니 호니 잘한다 오늘 승관이 형 호시 형 잘하죠 아 이게 정말 해설이 하나 다 경기를 뛰어봤는데 아 정말 경기를 뛸게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승관이 흔들자 호시 형수 많이 활약을 받으시는데 이번 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 포지션에서 최대한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공격수인 승관 분에게 좀 절묘하게 패스를 했던데 저는 그게 좀 오늘 좀 키포인트에 참 좋습니다 우지씨 이제 꽤 뽀송뽀송해지신 것 같은데 저 형이 약간 무섭죠 저랑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지씨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섯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금 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꽤 뽀송뽀송이셔서 제 본 직업을 찾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 거의 뭐 제 2위 직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배성재 선배님이 있다면 배성재는 배성재는 무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기하기 싫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설이 좀 더 쉬하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많은 캐럿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톤이 좋습니다 네 딱 찔러요 다음생은 구승관씨가 블러드 다시 통하고요 네 그리고 구승관씨는 경기장에서도 진행하는 방법이고 직업병이라는 생각들었는데 포스죠 디노 성민 내가 치고 얘 링크가 어 너 포켓포크 포켓포크 가자 가자 에어하피가 오라지테뿐 에어하피가 오라지테뿐 에어하피가 디노 씨한테 가도 못 넣는 거예요 디노 씨한테 가도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계속 못 나요 재밌었어? 우리는 지쳤어 야 우리 좀 힘들어 아 여기 편집해서 나가면 되잖아 내가 말 안 하고 있잖아 편집을 하라고 아 아 괜찮은 것 같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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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